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언급실 운영 중지 여기 보시면 속조 의료원이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퇴사를 했지 않습니까? 국립중앙의료원 8월에 전문의 1명만 남기 때문에 언급실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것을 찬찬히 보면 순천항대학의 천안병원에서도 언급실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수 의료과의 전문의들이 왜 떠나냐 이야기죠. 모든 현재 문제의 해법이란 것은 전공의 복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은 다 헛소리인 겁니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러면 하겠다. 어제 다 헛소리라는 것을 의과대학 교수께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증 환자가 4조 얼마 정도로 전체 병원 수입의 33%를 차지하는데 그건 하지 말라고 중증 환자만 치료해라. 그럼 숙관은 안 되는데 병원 경영이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말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그냥 막 내지른다고 이러면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돼야 다 믿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나가냐 이야기죠. 그거를 찬찬히 생각해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해법은 피해의 간호사가 어떻고 아무 이야기 여러분 그건 몇십 년 후의 이야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전공인들이 돌아오는 건데 전공인들이 못 돌아오겠다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못 돌아오겠는데 그게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면 법률을 위반하는 게 본인이 일을 못하겠다고 나가버렸는데 오늘 이런 데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인이가 노예입니까? 하인입니까? 본인이 일을 못하겠다고 못하는 거죠 뭐. 본인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만 명이 다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는 만 명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 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사표를 던질 정도 되면 꼰대들이 고민을 해야 되죠. 왜 만 명이 저렇게 여러분들 일률적으로 사표를 던질까?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죠. 가짜 정책을 진짜라고 우기는 겁니다. 시퍼런 뭐죠. 병풍색 옷을 입고 다 나와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막 뜯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전공인들은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법률 위반했습니까?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법률 위반 안 했으니까 그걸 굳이 법률 위반한 걸 만들기 위해서 2월 여름 사직서를 냈는데 6월 사직서 처리하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갔습니까? 사직서를 내가 2월 달에 썼는데 6월 달에 여러분 정부가 명령을 내라 6월 29일자로 다 처리하라. 그게 정신 나간 짓이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겁니까? 나중에 세상에 여러분들 평온을 찾아가지고 다 법적인 책에 물을 겁니다. 그게 법 아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간인이 2월 달에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 안 하고 질질 끌다가 6월 며칠로 여러분들 사표 처리해라.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입 다물고 살 수가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입을 다물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산이 잘못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여러분들 누적이 돼가 엄한 폭발 직전까지 가는데도 계속 우기는 거 아닙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기성세대들 한덕수 총리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윤 대통령께서도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해야 되고 조기용 장관도 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의사는 딸 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는 꼬라지들이 완전히 뭡니까? 바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을 틀리게 이야기하고 틀린 것을 하면 옳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다들 노예도 아니고 입을 다물고 뭡니까? 눈치만 보고 넙치나 가오리처럼 뭡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할까지 이러면 조용조용하게 눈치나 보고 그게 어떻게 자유시민입니까? 다 노예지. 이게 이제 인력 부족으로 그만두는 거죠. 천안병원 순천향대 응급의료센터 인력 부족으로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하는 거죠. 인력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전면 불가 심근견색 뇌출혈 이건 다 시간을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전문의들이 떠나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네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결론은 뭔가 하니까 전문의를 사직서를 쓴 겁니다. 4명이라면 10명인가 가운데 4명이 사직서를 써가지고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보시면 이제 한 분께서 이 보도를 보고 의사들이 처음부터 예견하고 견고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조기용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문과 사시행시 출신들은 방구석에서 책만 팠던 사람들이라 이공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개념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공명심의 현장을 덜 쑤셔나서 이제 곧 나락으로 떨어지게 챙겼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책임을 제아댑니다. 제가 이 사안을 다루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지도자나 식자청들은 지적 겸손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적 겸손함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경청하고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완장 찼으니까 폼 잡는 게 아니고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현장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2천 명 늘리는데 현장 이야기 제대로 들은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든지 예상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사람들이 수술을 못 받으려면 죽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하나가 우주니까 그 우주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생명이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걸 정부가 나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개월째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5개월째 정신을 못 차린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여기 한 분께서 좀 빼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과 국민의 지지를 받으리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본인도 2천 명 정원이 무리이면서 장기적으로 필수의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나올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 고집이 통하면 그만이고 나중에 의사 2천 명을 정원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원한 단 한 가지 희망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지.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악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랄 분위기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연구개발 예산 20% 삭감한 것을 당한 사람인데 의로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협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350명에서 2천 명을 정원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가 있겠죠. 처음에 이런 제안이 350명에 올라간 것은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윈디님의 주장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느닷없이 결정했다는 것하고 한방 터뜨려가지고 정치적 재미를 보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대부분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그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세 등등하고 얼음저만 놓던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대국민 뭐로 용산발 해프닝을 왜 매듭이나 마무리 짓지 않고서 눈치만 살피면서 누군가 나서서 해결하기를 희망 합니까. 탁상행정의 달인들이 나서 수습을 해야 되죠. 어디 불안해서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네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를 벌렸으면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7월 15일 날 전공의들이 다 미복귀가 확정이 됐는데 정부가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 수사만 난발하는 겁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계를 설득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대안인 겁니다. 지금 윤 정부가 내놓은 대안에는 딴 게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판을 벌렸으면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안이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 그 중요한 총선 때 이 문제를 차라리 꺼내놓지나 말든가 언제까지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할 겁니까. 참 답답할 겁니다.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끝이 있을 겁니다. 가장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국회 나오셔서 조경 장관께서 복귀 전공이 많지 않을까 하시는 호언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장관까지 나와 가지고 국장실장 이런 발표하지 않고 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수련특례를 적용하니까 9월 달에 재모집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편이 없는 겁니다. 경쟁력이. 사람을 마음을 읽는 능력도 없고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돌아갈지 생각도 없는 겁니다. 진짜 무능한 겁니다. 나도 이런들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극한데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들이 이걸 처지할 건지. 복귀 의견을 낸 전공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태를 예측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심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대책을 내놔도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말이 먹히지 않는 거가 젊은 세대들은 지금 그냥 현재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을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그냥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대책 없는 꼰대들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떠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의 상황이 이러니까 전시 사태라도 발생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부가 그럴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를 보면 그냥 열을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시죠. 이게 관련 기사들인데 이 아주의대 비상대책위원이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년 의대 정원을 되돌려야 됩니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률 0.82% 거의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국회 청문회 달랑 20회의 보고수로 의대 2천 명 정원을 결정했다고요? 전공의 사직 장기하에 전문의도 대거 이틀 1,450명 사직서 제출 의대 2천 명 정원 근거 어딨나 복지부 자료 미제출 논란 자료가 없을 테니까 나라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